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 공부합시다. 위영어 김지영이고요. 올인원 베이스에게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정답을 명확하게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글읽기 강좌입니다. 글읽기 강좌라고 해서 그냥 글을 읽고 이런 내용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야. 내가 가장 이 강좌에서 지향하는 바는 조금 어려워도, 지문이 조금 어려워도 내가 어떻게 뚫어내야 될까? 또는 알겠는데 내가 왜 선지에서 자꾸 흔들리게 시작하는 걸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겪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만들어낸 올인원 글읽기 강좌고요. 수강하려고 하는 대상은 제가 봤을 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진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올인원 베이직이라고 해서 쉽다가 아닙니다. 알겠지 얘들아? 쉬운 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내지 2학년 정도의 수준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낌과 감각, 필로만 읽어서는 안 됐던 지문들이 나왔거든. 근데 그걸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올인원 베이직 강좌는요. 주로 고2 수준에 해당하는 조금 이제 좀 봐야 될 지문들 때로는 좀 난이도 있는 지문들 때로는 고3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녀석들만 추려서 과연 내 느낌과 감각, 필로만 하는 영어로는 괜찮을까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교제이자 강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2 친구들은 진짜 다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특히 고1 친구들 중에서는 나는 어느 정도 해석은 되는데 문제풀이에 명확성이 좀 떨어져. 이런 분들 가보시면 돼요. 교재도 그렇게 길지 않고 얇기 때문에 아마 짧게 아 진짜 이 정도는 돼야 내가 되겠구나를 느낄 수 있을 거고요. 또는 고3 분들 제가 이미 현장이나 다른 부분에서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인원 베이직 말고 그냥 올인원 수업하면서 아 이게 약간 조금 내가 읽을 만한 수준의 지문으로 여러 번 더 추가적 연습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 싶으면 이걸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고3들 분들 또는 N수 분들 올인원이 조금 빡세다. 이거부터 출발하셔도 돼요. 알겠지 얘들아? 수강 대상을 말씀드렸고요. 온전히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얘들아. 느낌과 감각, 필로하는 영어가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알아 얘들아? 현재 이 영어가 이대로 괜찮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야. 그리고 이걸 제가 팩트로도 좀 보여드릴게. 감 제일 중요한 게 맞아 얘들아. 언어 공부하는 사람이 느낌과 감으로 이해해서 해석해서 푸는 게 무조건 중요한 게 맞거든. 근데 과연 그 대부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은 영어는 그냥 기출 많이 풀면 되고 단어 많이 외우면 되고 뭐 그러면 뭔가 자연스럽게 생기겠지를 기대하잖아. 현실을 보여줄게. 고3이 되었을 때 2020년도부터 제가 1등급 비율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때는 나쁘지 않았어. 근데 점점점점 이 흐름을 잘 봐. 21년. 어떤 느낌이야? 1등급 비율이야 얘들아. 고3 수준에서. 글이 쉽지 않아. 값만으로는 되지 않는 게 영어야. 기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단어만 많이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항상 명확하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원칙이 없으면 출렁출렁거릴 거야. 더 보여줄까? 2022년? 출렁출렁한다고. 물론 여러분들 또 눈은 여기 15.9%인데요? 그래 이럴 때도 있지. 이렇게 막 출렁출렁거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여기에다가 자기의 능력의 기준을 맞춰버리면 바로 다음 수능의 절반 이상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N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양상됐어요. 그래서 실제 2023년에 역대 가장 많은 N수생들이 들어왔었어. 한 번 더 보여드릴까? 2023년은 어땠을까? 어때? 이렇다니까. 출렁출렁거려요. 출렁출렁거린다고 얘들아. 그냥 무조건 영어 어렵다. 이게 아니고 출렁거린다고. 한 번 더 보여줄게 얘들아. 2024년? 이거야. 가장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인 6월 평가원. 그리고 좀 약간 또 올라갔다가 아직은 지금 수능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물음표로 됐지만 한 이 정도는 훨씬 내려갈 겁니다. 제가 해설 강의를 해본 결과.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1 여러분들이건 고2 여러분들이건 아니면 고3 N수 분들 중에서 다시 뭔가 조금 내 수준에 맞는 것부터 제대로 출발해야 되는 분들이건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이 얘네들이 느낌과 감과 필이 부족해서 이렇게 출렁거렸을 것 같니? 아니야.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닫고선 평가원이 말하는 원칙대로 글을 읽는 연습을 해준 다음에 감을 부려야 되는데 다시 상식적 얘기를 하자고 감이 먼저가 아니고 일단 원칙을 먼저 수용하고 공부를 해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좋은 감이 생겨야 되는데 좋은 감이 아닌 그냥 감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제가 역사를 보여드렸지만 난리가 나는 거야. 계속 출렁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 수업은 지문이 무조건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진 않습니다. 어차피 학년 자체가 1, 2학년이 주로 많기 때문에 지문 난이도가 그런데도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할 거냐면 너네가 이렇잖아. 지문은 이해가 돼. 근데 답이 안 보여. 이때 어떻게 할 거야? 뭐가 필요한 거야, 너네? 에 대한 답. 아예 지문 자체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이때 어떻게 할 거야? 이때 내가 행동해야 될 행동의 루틴. 이게 제일 많죠. 여러분들 대다수는 되다 안 되다를 반복할 겁니다. 그럼 그때 나한테 필요한 글 읽기의 능력은 도대체 뭘까를 종합적으로 단어, 어법, 해석 능력,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궁극적으로는 정답을 찾아내는 오답선지와 싸우는 능력까지를 종합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올인은 베이스입니다. 자, 특히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상담 중에 하나 제가 고조, 맨날 이런 도입부가 나는 항상 무서운데 상담 받을 때 제가요, 이런 도입부. 자기의 삶을 얘기하겠다는 그 이 느낌. 제가요, 고1 때는요, 또는 고2 때는요, 그래도 한 1, 2등급 정도 나와서 괜찮았거든요. 다 남아 외우도 다 풀렸거든요. 고3 때부터 이건 여러분들 누구나 그래. 아까 여러분들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1등급 인원 1.98% 봤어? 근데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논하지 않고 그래도 뭐 빨리 감각 끌어올리면 되지 라는 무책임한 말에 너의 운명을 맡기지 말라는 소리야. 그것의 첫 번째 단계가 우리는 베이직일 수 있다. 뭐 한다고? 내가 공부했었던 것들 중에서 원래는 책임졌어야 될 공부들이 있어. 근데 니네들이, 여러분 미안해, 니네들이라 해서. 고1, 2 때 진짜 책임져야 될 것들이 분명히 모의고사에서도 있는데 그냥 점수만 봐. 그래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야, 사실은 너 이것도 봤어야 되는데 너 이거 안 보고 갔지? 그 문제들을 다 모았단 말이야. 제대로 책임지고 가자고. 지난 세월 책임지기. 결국에 뭐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들인데 빨리 이제 결정을 내려보자. 과연 내가 고3 수준까지를 충분히 안착이 되게 하려면 내 어휘 수준 내 구문 능력 수준 내 핵심 문장 수준 내 글을 끼 능력 수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점검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업이나 교재는. 지금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내가 괜찮은가? 라는 결론이 나오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아니다 라고 하면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테스트 해본다 그랬지? 자 여러분들의 어휘 수준부터 한번 테스트 해볼까? 지문을 뚫어내기 위한 어휘 수준. 2021년에 치러졌었던 수능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고 이 노란색이 빈칸 정답 선지였어. 질문 갑니다. 세컨데리 뭐야? 이때 이걸 생각하시거나 1초, 2초, 3초 할 때 초? 이런 것만 머릿속에 머무른다. 미안해. 여러분들은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책임지지 못한 거예요. 제가 수업은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지만 세컨데리는 무슨 뜻이 떠올려야 되냐면 부정적 뉘앙스 하찮은 이런 게 떠올려야 돼요. 너희의 단어 괜찮니? 자 좀 더 테스트 해볼까? 여기 단어 어때? 여러분 단 하나의 단어도 모르면 너 지금 문제 매우 심각한 거야. 빨리 우리는 베이직부터 제대로 출발해. 어? 저 이거 단어 뜻 아는데요? 이 정도요. 어? 잘한 거 맞거든? 근데 미안해. 자꾸 여기까지의 단어의 표면적 의미로만 네가 갇혀있다. 그러면 고3 때 고생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이 기본 단어 의미가 돼있다는 전제 하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저 단어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요? 나 지금 올인원의 베이직에 관련된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단어적 측면 먼저 건드리고 있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인펀트를 맨날 액이라고만 번역하고 이거 본능을 잔증하는 존재거든? 파셜을 그냥 부분적이라고 얘기하고 얘들아 파셜은 불평등한 부정적 뉘앙스거든? 자꾸 이 추가적으로 어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란색의 시각이 만약에 없다. 우리는 바로 출발하셔야 돼. 지문에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보여드릴 거니까. 알겠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 지문이 주로 있는데도 내가 이런 걸 보여드리겠다고 하더라. 단어적 측면으로 한 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능력은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앞으로 안착되는 걸 요구하는 거 맞잖아 얘들아.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기본적 기출 어휘는 돼야 될지언정 뭐가 필요해? 추가적 플러스 알파의 어휘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올인원 베이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어법 구문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해석이 좀 돼야 되니까 어법도 어느 정도 좀 돼야 되니까 이 문장 퍼스 버튼 누르시고 한 번 해석해 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다 해석해 주지는 않을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이슈를 사실 던지고 싶은 거냐면 요런 거 있죠. 요런 녀석들 있지. 굳이 얘기하면 분사구문 같은 느낌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부분을 그냥 분사구문 어? 나 고등학교 1년이었던 배웠는데 뭐 하면서 이면서 이런 무기만으로 만약에 해석을 접근한다 쉽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하면서 이면서라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말이고 하면서 이면서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러면 네가 이런 이거 문장이 좀 약간 부담스러운 한 문장이잖아.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 약간 이게 한 번에 정리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적으로 해결을 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녀석들을 배우지 않으시면 실제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이거 실제 기출문장입니다. 실적만 얘기해드리면 분사구문이라는 녀석은 얘들아 하면서 이면서가 아니고 상황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 받아주고 허용하면서 알면서 이게 아니고 허용하는 상황적 이해 알고 있다는 상황적 이해 그게 분사구문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업법구문에 대한 이슈를 지금 던지는 건데 만약에 이런 정도가 여러분들이 안 됐다. 그러면 올인원 들어가서 다시 재정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업법구문은 모의고사 수준의 기출업법 물론 중요해. 근데 진짜 너네한테 필요한 건 해석이 되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면서 하면서를 알면 뭐하니. 해석의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지문 안에서 공부하는 게 올인원입니다. 구문 수업 아니에요. 제가 아는 구문 수업은 따로 있고요. 올인원 베이직은 지문 안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단어를 봐야 되는지 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결론은 정답을 구해내기 위한 능력이지만 자 마지막 문장에 대한 이슈야. 실제 나왔었던 평가 문장이거든. 한번 퍼스 버튼 누르고 한번 해석해 보세요. 됐나? 이거 있잖아. 총 3문장 정도 되나? 너무 어려워. 내용 자체가 어려워. 아까는 구문적 형식 자체가 어려운 걸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얘는 내용이 좀 빡세. 근데 이건 해설지를 찾아봐서 해석을 봐도 어려울 거야. 한번 습 봐봐. 무슨 뇌 모듈부터 해서 다윈적 사고부터 출발해서 난리가 나거든. 근데 이게 고3 수준으로 올라오면 그냥 평이한 수준이 되어버려.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알아야 되는지 알아? 이걸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 가 아니고 몰라도 내가 이걸 뚫어낼 수 있는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이거 앞에 이미 지나갔지만 앞서서 뭐를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냐면 봐봐. 이거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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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를 자꾸 논했던 거야. 나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원하지 않냐면 이거 다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해해. 이게 아니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뚫어내지? 어려워도 해석은 안 되지만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지? 를 이 수업에서 알려준다고. 그게 올인원 수업까지 이어질 거고. 이렇게 잊어버려. 그래서 단순 해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우일 때죠. 그때는 문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을까. 어려워도 뚫고 나갈까. 그게 올인원 베이직의 챕터 넘버 1 1챕터부터 정말 치명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100번 얘기해봤자 나는 여러분들이 이 OT보다 차라리 맛보기 강의를 한번 듣는 게 100번 빠르다고 봐. 내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다 얘기하면 뭐하니?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하면 뭐하니? 여러분들이 실제 강의를 들어가서 맛보기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뭐를 하는지 여러분들 보는 게 제일 좋거든.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챕터는 총 3챕터고요. 교재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아. 한 10강 내외 안으로 끝날 것 같은데. 첫 번째 챕터는 여러분들에게 그릴 길을 어떻게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가 라고 하는 기준을 잡는 법을 알려드려. 어려워도 뚫어내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그 챕터가 바로 이거. 소재와 소재 사이의 관계잡기. 두 번째 챕터는 단어 하나 아까 우리 단어에 대한 테스트도 좀 했지. 내가 아는 단어를 좀 더 확장했더니 지문이 그냥 뚫려버리네. 단어 하나의 중요성에 대해서 챕터 2에서 말씀드립니다. 어? 아니다. 아니다. 얘들아. 챕터 3가 바로 그거다. 미안해. 지금 말하면서 내가 지금 이 단어라는 거에서 꽂혀가지고. 미안해. 다시 말해야 되나? 챕터 3가 바로 그거야. 단어 하나 때문에 저는 전체 지문이 뚫려버리는 케이스. 그걸 챕터 3에서 말씀드려요. 챕터 2는 내가 챕터 1에서 그릴 게 기준이 설정이 되잖아.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일관되게 읽는 법을 알려드려. 내가 마음대로 읽어가지고 과한 의역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얘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야 되거든. 그래야 답이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나는 이해했는데 왜 이게 답이 아니래. 그 억울함. 그걸 지우기 위해서는 다른 단어가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 즉 여러 가지 내용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소위 재진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일관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 하나가 이토록 지문 하나를 뚫어내는 데 중요하구나. 단어를 통해 필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라고 하는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야 돼. 왜 안 넘어가. 아이고. 차라리 넘어가요? 어. 넘어갔다. 뭔가 이렇게 꼭 이렇게 OT를 할 때 자꾸 이렇게 뭔가 안 넘어가고 뭔가 이렇게 실수가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징조를 해서 저는 끊지 않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항상 모든 교재는 왼쪽 페이지에 지문 그리고 필기란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제가 다 빼곡 빼곡 적어놨어. 수업 때 제가 다 언급을 좀 드릴 거야. 주요 문장 단어 어법 구문사항 그리고 너가 복습을 할 때 아까 나왔던 게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또 다른 기출에 관련된 복습 등으로 매 페이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맛보기 강의를 무조건 드세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수업을 지금 하고 싶은데 이거는 좀 OT니까 OT대로만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건 저의 말투 목소리 속도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 등등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맛보기 강의죠. 강의 틀어보시면 저는 맛을 쬐끔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퍼서 드리거든 제대로 맛을 봐봐. 그러면 나 스스로가 어떤 모습인지를 내가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강좌가 필요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이 되게 돼 있어. 아마 화면 틀어보시면 실제 지문이 있고 지문의 출처도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문 출처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문제만이라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OT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결정이 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싫어하고 증오했었던 수업 스타일이 가르치는 사람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모든 배경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하는 방식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되게 싫어하고 미워했어. 왜? 저런 것까지 내가 다 어떻게 알아?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해해서 풀지? 나는 의심 때문이야. 누구에 대한 의심이야? 나 자신에 대한 의심. 그리고 때로는 나 어렸을 땐 저 선생은 저거 미리 다 준비해온 거 아닌가? 이런 의심.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을 하는 강사의 입장이 된 나 제가요. 모든 수업에서 항상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 얘들아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 나 이렇게 얘기해. 심지어 제가 재작년 캐스트인가 작년 캐스트인가 강사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강사도 틀립니다. 를 제가 그냥 알려드려요. 저도 야 이 문제 나도 틀려. 야 근데 나도 이런 건 모르겠어. 근데 이 부분 어렵지만 이렇게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를 자주 말하는 스타일이야. 얘들아 그래서 무조건 물론 이게 일방적인 강의이긴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만져보려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쓸 거예요. 야 요건 나도 모르겠고 요건 좀 쉽지 않은데 야 요건 이렇게 해보지 않을까? 그걸 알려줄 테니 즉 다시 말하면 실전에서 하지 못할 것들은 저는 안 가르쳐 드릴 거고 차라리 저도 모른다고 할 테니 알아야만 할 범주 안에서 가져가야 될 것들을 다 가져가 봅시다. 어떤 수준에서? 충분히 읽을 만한 수준인 한 고2 정도 수준 내외에서 물론 고1 것도 있고 고3 질문도 가끔 들어가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내가 꼭 책임져야 될 것이 고1, 2 수준이 돼야 된다면 이 교재를 통해서 책임지시고 자격을 부여받으세요. 아! 나는 고1, 2에서 책임진 건 다 책임졌다. 글 읽기 영역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고3 수준으로 가야지 라는 자격에 대한 부여야. 그걸 제가 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수업에 있어서 김정현이었습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